안녕! 저희는 지금 다 같이 오랜만에 사진 찍으러 왔어요. 맞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럼 가 볼까요? 오늘 그거예요. 저희는 지금 인생 레코드 앞에 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우리 다 같이 찍는 거는 포토매틱? 그거 말고 처음이지 않나? 저번에 왔을 때 여기 아니었어? 여기잖아. 우리 저번에 여기서 찍었잖아. 소라랑 저랑 가로수길 놀러 왔을 때. 여기서 찍었단 말이야? 여기야 우리 이쪽 봐. 그럼 이제 머리띠 고르다. 난 골랐어. 진짜 귀여워. 벌써 골랐어? 근데 여러 개 찍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 찍을 수 있다. 네. 아 뭐가 찍어야지?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잠깐 사진 찍을 동안만 쓰겠습니다. 아 이거 귀여운데? 그래? 이거 어때? 아 좋아. 뭐야? 시작해? 야 우리 뭐 할 거야? 하트? 하트? 일단 하트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우와? 귀여워. 오케이. 난 머리띠 바꿀래.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우리 뭐 할 거야? 꽃바트? 우와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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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ondie 아 그러면 밝은 거? 그래. 그래. 잘생겼다. 프린트. 다 같이 인생들 거처럼이에요. 맞아요. 고마워요 다음 컨셉은 뭐야? 다음 컨셉은 딴 데로 가자 여러 군데를 가자 저희는 포토드링크라는 곳을 갈겁니다 사람도 없어서 좋아요 날씨도 너무 좋아서 완전 신나 저희는 바쁘니까 가봅시다 머리띠 하고 갈뻔했어 다음 컨셉으로 출발합니다 좋아요 가로수길 오니까 저랑 소라언니랑 둘이 가로수길로 데이트 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생각나네요 좋아 좋아 신났어 신났어 여기도 사람이 없으니까 오리지널 다음 컨셉으로 출발 잠시만요 내가 누른데없어? 귀엽다 뭐야? 한참 더 왜? 왜? 너무 웃겨 가까이 가 카메라 보세요 안녕 하나씩 고르자 그래 좋아 원픽을 하나씩 고르자 알겠습니다 전 이거요 아 역시 좋아하는군요 우와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보여줘야지 이거 찍어 있어 이거 어때? 이거 너무 귀여워 오리지널 цел의 HIYI 우리 유닛으로 하나 찍을까? 좋아요 어떻게 찍을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 좋다 오케 네 저희 나라즈는 오랜만이죠? 어? 맞아요. 아악! 시작! 눌러, 눌러, 눌러. 4번 이걸로 하고, 이걸로 4번. 오케이. 이거 해줘야지. 귀여워! 지금 4번, 4번, 4번. 4번 했어, 4번 했어, 4번 했어. 4번 했어, 4번 했어. 이게 비장해보기. 이거지. 귀여워. 마지막, 마지막. 끝났어. 완전 깔끔하네. 그치? 오케이. 3개씩.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오케이, 오케이. 네. 이쪽에서 하나. 이거? 그래. 좋아, 좋아. 선택 완료.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나오고 있다! 예쁘다! 예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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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저 물만두 대장과 물만두즈가 한 팀이 되었습니다. 물만두즈가 왔습니다. 그러네. 예이! 세 장은 꽃! 세 개는 이거. 하고 싶은 말. 어! 초록색 배경이다! 오! 우연치 않게 들어왔는데. 오! 우연히 들어왔다. 예아! 우리 다 꽃을 머리에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양어. 귀여워. 양어. 귀여워. 나 이렇게 찍어놓은 거잖아. 양어. 좀 바꿀 수 있다. 아, 그럴까?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아따. 귀여워. 뭐가 어울릴까? 그러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언니. 이 표정 뭐? 그래, 그래. 좋아? 인쇄.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딱히 너무 귀엽다. 재밌다. 진짜. 저희 갈 데가 한 곳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호다닥 가보도록 해. 이 움직여야합니다. 예쁜. 한 번 자랑해주시져. 잘 나왔지. 레츠고! 저희 이제 어디가요? 이제 어디 갈까요? 포토드링크? 저는 인생네컷은 가봤는데 포토드링크 처음 와봐 포토드링크? 나도 처음이야 포토드링크는 친구가 잘 나온다고 추천해줬어 여기는 포토드링크입니다 포토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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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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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소라가 가운데서 와 멋있다 매연 어때? 좋아 두 장 두 장 블랙이지 오케이 파츠 너무 예뻐 자유롭게 합시다 다 한다 오케이 1 1 1 1 1 3 2 2 1 1 마지막 1 2 오케이 좋아 하나씩 원하는 거 해보자 좋아 1 1 3 2 7 2 1 4 인생 저희가 처음 해본거 아니에요 셀카도 찍자 좋아 자 여기 봐요 오 대박 와, 귀엽네요 저희 잠깐 짬내서 이렇게 인생 메이크업 찍으러 왔는데 완전 짱잘 나왔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거 꼭 올려줄게요 맞아요 이렇게 뭔가 잠깐 멈추는 시간이 좀 심각해서 되게 빠르게 찍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자주 이런 데 와서 다 같이 찍으러 다닙니다 좋아 오늘 날씨도 좋아서 너무 좋아요 맞아 달꽃 달아노 좋아 안녕 지금이야 달꽃 달아